지금도 되고 렉사이 뒤 돌았을 거야 이거 렉사이 정면이다 흘떡 본다 광 나오면 탁팀에 탁팀에 세줌 먼저 렉사 때릴게 아 알림 썩게 맞춰 나 썩게 3초 2초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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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긴 해놨어 여기 여기 자 렉사이 해볼게 렉사이 맞아 렉사이 노플인데 렉사이 잡던지 기다려봐 안 끝낼게 가봐라 나이스 나이스 그냥 깨면서 갈게 이거 비드 하면 끝나 이런 이렇게 나와가지고 탑비드 둘 다 하는게 좋아보여 아 오케이 탑으로 해도 돼 갈라 나 이거 쏘라한테 풀떡 박아줄게 아 너 궁만 조심해 이거 치러갈게 현상랑리 밑에서 넣어 한 번에 못해 아래 타워 아래 타워 자 적었고 끝나냐? 아 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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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두 명 적았네 자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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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 치면 끝나 나이스 나이스 안 빠져도 돼 와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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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다 2명 에 시합받 끌게 헐어 꺼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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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 넘어 앞에꺼 앞에꺼 부터 계속 가 계속 가도 돼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차 야 하트 브레이크엄 한 번만 빠져 한 번만 빠져 어 야 나바다다다다다다 야 박아줄게 둘 아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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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 주실게 아 이거 아 이거 뭔데 하 블리츠 I'll give a go ергirutu kkha 안 끝났어? 미디어 가면 끝나지 않나? 탱정할지 바톰 라인 넣어야 돼 바톰으로 해야겠다 안 끝났으면 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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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너무 많아서 커플로 대고 나이스 카워 카워 치자 plk 한번 드레이븐 current 드리브기 끝낼게 나 끝낼게 오오 싫어 싫어